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정아라고 합니다. 현재 엔터프라이즈 리테일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도입 그리고 활용을 다각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특히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구현을 통한 오프라인 리테일의 혁신 그리고 그 생생한 실사례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T라고 하는 용어가 산업을 불문하고 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리테일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몇 가지 키 트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와 개인화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년에는 1조 개의 센서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테일러는 소비자에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로 아마존 닷컴의 경우 고객의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 매출의 35%가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비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자동화, 무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사람이 하는 두뇌 활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매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에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키바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상품 피킹 작업을 자동화했고 이로 인해서 작업자의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드론 배송에 이어서 스카우트라고 불리는 딜리버리 로봇을 출시하는 등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에서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바일 기기들의 출현 또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날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최신의 정보를 활용해서 최적화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진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매장에서의 쇼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게 있어 디스트랜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변화하는 시장과 점점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에서도 특히나 오프라인 리테일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프라인 리테일 또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캐시 레지스터에서 셀프 서비스 포스로의 이동 그리고 주문한 물건을 스토어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토어 픽업 시스템의 구현까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의 경우도 수년 전부터 다음 세대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 바로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점원이 없는, 계산대가 없는 무인 매장인데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백문이 부려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몇 회 전만 하더라도 무인 매장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이 아마존 매장을 방문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고 거꾸로 저에게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국 무인 매장에서는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계산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고객을 식별하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구매하는 물건들을 가상의 카트에 자동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기반한 저스트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테크 스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 21일이었죠. 미국의 에어포트 리테일러인 오티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기술을 적용한 상점을 미국 공항에 오픈했습니다. 오티지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 간단한 스낵이라든지 패키지 앤 푸드를 파는 상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티지는 붐미에 위치한 10여 개의 공항에 약 350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러입니다. 이런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새로운 도전, 매장에 무인하는 어떠한 미래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혁신을 고민해야 될까요? 오티지의 경우 무인 스토어 컨셉을 공항 상점에 적용하면서 바쁘게 탑승을 해야 하는 승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이는 브랜드의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겠죠.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실시간으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그때그때 선반에 적재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이벤트 시 필요한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디멘 폴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고가 부족하면 판매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재고가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는 운송비, 저장비,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늘면서 비즈니스의 또 다른 비용으로 연결이 되죠. 넓게 보면 상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벤트,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개개인에게 보다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삶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대면에 대한 미즈인데요.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매장 컨셉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또 아마존은 알렉사와 스마트 쇼핑카트라는 컨셉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매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보이스 인터액션이 가능한 알렉사를 통해서 매장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고객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인터랙티브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듯 소비 환경이나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에 따라 리테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객지향적 미래 유통 매장 구현을 위해서 단연간 고민하고 저희 AWS와 함께 그 혁신의 여정을 만들어 오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백화점이고요. 지금부터는 현대백화점의 IT 전문 회사인 현대 IT&E의 김석훈 상무님을 모시고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전환 타대로로써 미래용 유통 매장인 스마트 스토어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현대백화점과 AWS가 함께했던 디지털 전환 여정과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1971년 창사 이래 약 50년 동안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목표로 백화점, 면세점 등의 유통사업과 미디어, 종합식품, 패션, 토탈리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 그룹은 각 분야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사업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발표할 현대백화점은 고품격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기업으로서 현재 전국에 23개의 백화점과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랜 기간 동안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화 강연 강좌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오픈하여 쇼핑만이 아닌 생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였으며 우수 고객 로얄티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을 위해 문화, 로얄티, 경험을 중시하였던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 경험을 온라인에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VR 스토어,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8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AWS와 SC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AWS와 함께한 디지털 전환 요청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 그룹 IT 전문회사인 현대 IT니와의 협업 부분입니다. AWS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IT니의 사업 영역 강화는 물론 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의 통합 고객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H포인트는 지난 17년 오픈 이후에 3년 만에 850만 가입자를 보유한 멤버십으로서 통합 고객 마케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유통 매장 공동 연구입니다. 고객에게 편리하고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과 AWS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WS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요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IT니와의 협업 부분입니다. 먼저 IT니에서는 AWS 서비스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어떻게 편리한 쇼핑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 라운지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쇼핑을 하는 고객이 물건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레코네이션과 AWS IoT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라운지 출입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은 새로운 경험과 편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전 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하여 아마존 비즈니스 혁신 사례와 아마존 혁신 문화 등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비스를 이용한 통합 고객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와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가진 레드시프트는 빠른 성능 보장은 물론 완전 갈령 서비스로 운영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마케팅을 비롯하여 시나리오, 위치 기반 등 기존 마케팅 시스템과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데이터는 고객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 맞춤 정보와 혜택을 좀 더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인 주제인 미래형 유통 매장, 스마트 스토어 구축 사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 유통 매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존의 유통 매장이 다양한 상품을 모아 단순히 판매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현대백화점을 생각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고객의 시간과 경험을 점유하는 공간입니다. MD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상품보다는 당사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감동적인 MD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공관 측면에서도 젊은 감성의 인스타그램업을 한 공간을 구성하여 고객이 스스로 경험을 공유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경험 측면에서는 리테일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객 경험 차별화를 위한 미래형 유통 매장,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기소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EJR 조직인 리테일 테크 랩이 스마트 스토어 기술을 연구함에 있어서 직면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는 핵심 개발에 집중하고 반면에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프로토타이핑 팀과의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WS 프로토타이핑 팀은 DevOps와 Azure이 결합된 조직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인 AWS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함에 있어서 당사의 리테일 테크 랩에서는 비즈니스 로직과 머신로닝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였고 AWS 프로토타이핑 팀에서는 다양한 AWS 서비스와 아키텍처 구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형 유통 매장을 구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하기 위한 여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주요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상품을 인식하기 위한 이미지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였고 이미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시행창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핵심 구슬을 구현하였고 직원을 대상으로는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온프라미스 환경을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였고 당사 시사업 내 테스트 매장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테스트 매장은 실제 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카메라, 센서, 조명, 매대 등을 구비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구현된 기술에 대해서 정확도 향상은 물론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AWS와 함께한 공동 연구의 시작은 이미지 처리와 아키텍처 설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프라미스에서의 클라우드로 환경 전환을 비롯하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 아키텍처 고도화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머신러닝 고도화와 보안 강화 등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스토어 구현에 있어서 현대백화점과 AWS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년에 스마트 스토어를 여의도 파크원 현대백화점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면 매장에 고객이 방문하여 상품을 선택한 후 퇴장할 때까지 누가 무엇을 샀을까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핵심 요인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무엇을 샀을까 해서 고객을 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고객이 매장의 입장으로부터 나갈 때까지 여정을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먼저 얼마나 자세히 고객 여정을 기록해야 되는지 또 매장 내 여러 대의 카메라에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로 수집할 것인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카메라에 나온 영상 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보기도 했고 RTSP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도 하였으나 대용량 프레임 분석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시스템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에 나오는 영상 정보를 동일한 시간대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었습니다. 영상 정보를 우선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에 수집하고 필요한 머신러닝 단계를 테스크로 나누어서 병렬 처리와 타임 스텝으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또 다른 테스크를 거쳐서 다이나모 DB에 저장하도록 아키테이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은 대용량 실시간 영상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타임 스텝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간대로 정렬하는데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을 샀을까 해서 바로 무엇 즉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고객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발생하는 상품들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객의 쇼핑을 하면서 어떤 물건 들었는지 또 내려놨는지 몇 개를 집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메라에서는 고객과 마찬가지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하여 다이나무 DB에 저장하였고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또한 API 게이트에 유아 람더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이나무 DB에 저장하였습니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가 줄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RDB 방식으로는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고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당 15프렘 이상의 속도가 부정되는 빠른 성능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이나무 DB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였습니다. 특히 다이나무 DB의 DEX 기능을 통해서 더욱 신속한 응답 속도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내 다양한 기기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AWS IoT 코아에 있었습니다. IoT 코아를 이용하여 매장 내 카메라나 센서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별도의 인프라 없어도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나 센서의 추가에 따라서 별도의 작업 없이 유연하게 확장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앞에서 수집된 고객과 상품의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매장 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라벨링하고 학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SageMaker Ground Truth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처리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적합하였으며 이렇게 라벨링이라는 데이터는 AWS 스텝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생성된 머신러닝 모델은 지속적으로 순환화의 학습함으로써 머신러닝 처리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누가 무엇을 샀을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DynamoDB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 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벤트를 발생시킨 고객을 찾아보고 해당 고객을 추적하여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SageMaker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샀을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니라는 고객이 올리브오일 한 병을 집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따라서 고객의 기등록된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퇴장 시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함에 있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처리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AWS 상에서는 매우 유연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WS 서비스 외에도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서비스가 스마트 스토어 구축에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 CDK는 구현된 프로그램들을 시점별, 기능별로 필요한 부분만을 개발하여 통합하는 데 용이하였으며 이는 변경사항을 빠르고 쉽게 배포하고 검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AWS 클라우드9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AWS 스텝 펌션은 고객과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처리한 데 있어서 차례대로 배열 및 병력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WS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구현되고 있었고 더구나 안정적이고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여 구축한 당사 스마트 스토어 아키텍처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정확도, 속도, 보완, 비용 등의 최적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AWS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타트업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리에 대한 리소스를 절감하고 실제 고객가치 높일 수 있는 신규 서비스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API 게이트 유유와 람다 서비스 등 각종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애자일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모듈별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배치함으로써 불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드 커밋, CDK, 코드 파이프라인 등 CICD용 서비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신속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버리스 운영 모델,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구축된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과 이연 요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마트 스토어는 21년 초 파크원 현대백화점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파크원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을 점유하는 미래형 리테일 공간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파크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써 지하 7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다수의 럭셔리 브랜드와 대규모 여가광고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쇼핑 공간입니다. 지상 5층에서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컨셉으로 약 1,000평 규모의 신뢰 정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6층은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하여 스마트 스토어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여의도 파크원에서 내년 초 현대백화점의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디지털 전환 사례 중에 하나인 현대백화점의 스마트 스토어 추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객 경험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AWS도 하나의 파트너로 함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 그룹과 AWS가 함께 만들어갈 디지털 혁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